안녕하세요. 현재 가입된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하지만 100% 황급형이라 이게 더 좋은 건가라고 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황급형인데 100%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근데 보험료가 좀 비싸셔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전환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민경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정말 보험계 핫한 이슈이죠. 실손보험인데요. 100% 황급형이면 2009년 9월 이전의 실손보험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2009년 9월 이전의 실비는 전설의 실비라고 불린 만큼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 개정을 하게 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고 착한 실손으로 많이 전환들 하시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3년에서 또는 5년마다 갱신이 될 텐데 갱신 시점에 보험료 2배씩 오르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올라가서 바꾸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 실손과 착한 실손입니다. 저도 옛날 실손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력과 병원력이 별로 없어도 보험료가 무조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현재 착한 실손은 기본형의 특약이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자기부담금이 옛날보다 많은 금액이지만 보험료 인상이 적고 옛날 실손보다 금액이 많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바꾸시기 전에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병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으로 매일 병원에 가고 있다면 지금의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 현재 건강상에 문제가 없고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